잠시만요 전여친이 사귀던 남자랑 헤어지더니 포사랑 배경을 다 제가 찍어준 사진으로 바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본인 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셨고요 교수님 PC방에서 알바가 자꾸 제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꾸 웃으면서 꼬셔야 합니까? 개소리 좀 자제하세요 그냥 알바가 울 순 없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 1년 반 만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좋아지질 않아요 아무도 어떻게 하죠?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이기 약간 좀 애매모호할 수 있으나 새벽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지고 던집니다 막말로 전 남친이 더 컸던 겁니다 글쩍 글쩍 갸우뚱 홀리쉐잇 남녀 사이에 좋은 이별이라는 것은 있나요? 없습니다 남녀 사이에서는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사랑해서 헤어지고 나발이고 갤뼉다거나 치고 그냥 싫어서 좋아하는 감정보다 싫어하는 감정이 더 커졌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결국은 싫어져서 헤어진 거예요 다른 건 다 핑계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매번 가는 집 앞 편의점 알바가 계속 친절하게 인사해주는데 역시 이건 망상이겠죠? 잘 알고 있네요 망상입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모텔에서 다같이 술먹고 동갑인 여자애랑 같은 방에서 단둘이 자게 됐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잠만 잤거든요 저 병신인 건가요? 아니요? 개병신이네요 슬기새끼야 니가 남자니? 존나 조도 못 먹네요 그죠? 개질어버립니다 개질어버렸쇼 개질어버렸쇼 기호님 정말 사랑했던 여자랑 헤어진 지 1년 정도 됐는데 다시 연락하면 여자는 저 생각 안하나요? 여자는 전 남친은 새로운 남자 만나면 잊어버려요? 진작에 궁금해요 뭔 개소리로 하는 거야 니 같으면 니 같으면 1년 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뜬금포로 1년에 연락 왔어 뭐 별로 감정이 있겠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헤어진 다음에 1개월입니다 1개월이 고비예요 1개월 정도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싸우고 지지고 벗고 뭐 개같이 헤어졌던 뭐든 떠나가지고 마음이 있어 근데 1개월이 딱 지나고 나면 여자가 마음을 정리합니다 닫아버립니다 만약에 뭔가 어필을 하고 싶을 때는 헤어지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이내에 하세요 이내에 넘어가면 믿을 것도 없어요 야쿠자님 1개월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친이랑 1년이 넘었는데 만날 때마다 서로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자주 싸웁니다 근데 헤어지면 뒷감당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상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가 제일 케인스가 제일 많아 1년 넘었는데 만날 때마다 계속 싸우고 사소한 걸로 싸우고 미안하고 헤어지고 다시 사귀고 만나면 싸우고 헤어지면 뒷감당 안 될 것 같고 만나면 좋고 한데 그거는 사실상 지금 어떤 속궁합은 잘 맞다 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질 수가 없는 거지 말 못하시는 거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속궁합이 지금 완벽하게 좋기 때문에 헤어지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일단은 일단은 사귀세요 일단 계속 만나보십시오 일단 계속 만나시고 아마 계속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누구 하나 얼굴에 상처가 날 겁니다 예 이건 경험담입니다 이건 경험담이에요 서로 간에 계속 싸우다가 한 2년 3년 정도 지나게 되잖아요 서로 여자가 얼굴을 할퀴든 여기를 갖다가 찢으면서 여기가 긁히는 상처가 나든 상처가 나면은 딱 그 순간에 딱 생각날 겁니다 아 어 뭐야 피야? 피야? 피를 보는 순간 아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만나세요 왜냐면 본인이 끊고 싶어도 못 끊어 그쵸? 느낌 아닐까 형님 형님 3년 사귄 군대 기다려준 여친이 있는데 만나는 게 재미없고 의무적인데 후배들이랑 노는 건 잼나고 그냥 즐겁고 그런데 나중에 헤어지면 후회하려나요? 수영송님 답답하네 아휴 왜 저러나 몰라 제발 헤어져라 니 여자친구가 불쌍하다 3년 넘게 너 같은 놈을 갖다가 만나준 여자친구 여자는 뭔 죄니 무슨 죄야 어? 그 여자친구도 생각할걸 아 씨발 나는 진짜 도저히 미안해서 헤어지야나 말을 못하겠다 이 오빠가 제발 헤어지야나 말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속하려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을걸 아마 아 존나 루즈 애 심심해 이렇게 재미없는 한 자새끼 처음 봤다 하면서 아마 그러고 있을걸 수고하셨고요 개질어버렸죠 기호영 제 여자친구가 기호영 말투 따라해요 뭔 개소리야 얜 또 어? 기호영 제 여자친구가 기호영 말투 따라해요 제발 제 글 읽어주세요 뭐 어쩌라고 새끼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곰발꾸랑님 50개나 있다 기호영님 사이다에 무릎을 타칩니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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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발꾸랑님께서 50개 선물 감사 자 어떠랩니다 여자친구가 교회단에서 900일동안 한 번도 안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 새끼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여자친구가 교회단이고 900일동안 아 어떡하면은 한번 꼬셔가지고 한번 잠자리할 이 생각만 한거야? 충구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어? 형으로서 말한다 정신 차리자 시키마 황만씨 하하하하하 막말로 개 지려버리네요 남친이 늘줄 모르고 대시를 한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에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친이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적극적으로 대시하기가 좀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냅둬 남친이 여자가 좀 건들지마 제발 좀 어? 그러니까는 맨날 남자고 여자고 바람나가지고 어? 모텔에서 맨날 떡 치고 어? 그래갖고 걸려가지고 어? 서로가 머리카락 뜯고 어? 찌지글 벗고 싸우고 그러다가 네이트 뉴스에 떡하니 뜨고 그러는거 아니야 니같은 새끼들 때문에 적당히 좀 해라 이 자식아 어? 니같은 새끼 때문에 내가 군대에서 상병 때 여자친구가 바람펴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쉬는 거야 이 새끼야 개 지렀버려 거기 아 글쩍글쩍 갸우뚱 어 가리라고 하라고 하네요 예 가리라고 하랍니다 가리세요 거기 어 나를 매려 모두 나를 따라 에리